ㄷㄷ 나 긴 시간에 일부 무슨 게임 할지 정하면 되겠네 ㄷㄷ 롤 빼고! 롤 나 그거 안 고쳐졌어 전 롤만! 전 롤만 가능 그러면 일부 하고 선부로 롤 하고 다른 사람 불러 와주게 좋죠 아 좋아 좋아 나는 자러 가야지 응 응 응 응 어 이번주... 폴 가이즈! 이.. 어? 폴 가이즈? 아 참 그만해 날 언제까지 고통받게 할 수 있니 폴 가이즈! 어차피 근데 뭔 게 맞은지 다 똑같아, 두디야. 그러니까 저는 밥 먹으러 간다고요. 두디야 힘내. 나나님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은 10시면 컴퓨터가 꺼지거든요, 코로나 때문에. 아, 코로나 때문에. 아, 바이러스 때문에? 네네네. 우리 전염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요. 3분 남았네. 네, 이거 딱 막판하고, 음... 풀 가이드! 난 다 좋아. 그러면 나나님이 풀 가이드를 좋아하니까 풀 가이드로 가자. 두디야, 대화를 하려 하지 마. 대화를 하고자 디스코드를 하는 것인데, 대화를 안 하면서 할 거면? 그럼 계속 대화 한 번 시도해봐. 말해봐, 말해봐. 아닙니다. 난 항상 근데 두디만을 기울이고 있긴 해. 나도! 그냥 귀 하나도 안 기울인 것 같은데? 응. 두디야, 우리는 너의 말을 굉장히 잘 듣고 있어. 말해봐. 말하기 싫게. 나 오늘 생일인데, 생일 선물 업? 나 끼라니 감동이야. 생일 축하해요, 오빠 자기 여부. 생일 축하해요. 니기 오빠 자기 여부예요, 여러분.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? 아니, 니기 오빠 자기 여부가 아니어도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? 테딩타임 그렇게 분위기가 그럴 만큼 그렇게 잘못했나? 니기 그렇긴 한데, 그 정도야? 그렇게 잘못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? 억울해, 미쳐. 니기라고, 억울하다고. 어디서 쏘는데? 아, 여기구나. 고마워요, 고마워요. 바이바이. 아하, 방금 뭐임? 아하, 멍쳤네. 야, 나 양, 비기볼 좀.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아, 진짜 아까 왔다, 그치? 1등 가자. 4명 다 생존하는 거야, 우리. 오케이, 파이팅. 일단 한 명 간다고 생각하세요. 난가? 응. 아니야, 저요. 아니야, 두디야, 너 아까 살아있었단 나.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. 아까 전 철원만 해. 예, 예, 예. 어, 미안해. 저거 바로 죽었네. 잠깐만, 잠깐만. 시작하자마자 죽었는데. 아까 저처럼 바로 죽었는데요? 유도탄이야, 뭐야. 갑자기. 아, 저격당했네. 아니, 두 판 연속으로. 이거 다 같이 죽어야 되는데. 저희 하나가 더 죽었네요? 아하하하. 다행, 다행. 이러면. hehehehehe. 바이바이.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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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나나 형한테 본습 하려고 다 가야 찍었다가 나나 형도 가는 거 보고 후트타움 시중까지 접었었어 쿨쿨 내가 무슨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으하하하 내가 어떤 게임 다이아리 찍는 것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으 으 으 으 으 이렇게 완전 뒤집어진 건 음 배를 부이 다닌 수치인 거이 으 으흠 으 약간 니가.. 나는 사실 식구 아니예요. 뭐하는 거야? 네. 뭐하는 거야? 뭐하는 사람이야? 뭐하지 마? 야 너 말 걸지 마 나 죽어! 식구 맞네! 아 나 웃지 말고 나 쩍이 웃지 마! 상탱하지 마! 나 쩍이 웃지 마! 나 진짜 입맛이 스트레스 받네! 잘 웃기네. 이게 오늘 좀 귀엽네. 이게 사람 먹을 때부터 귀여웠어. 누나들 합방 하죠? 이랬잖아요. 제가요? 맞다. 기억난다. 제가 누나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. 나 예의 좀 갖추라고. 뚜띠가 예의 먼저 갖추면 나도 예의 갖추지. 민규 형이라 하잖아요. 아니 여기 누나들한테 해야지. 아니 근데 뚜띠는 누나라고 부르는 사람 있긴 하거든? 근데 나 민규는 한 번도 못 봤어. 누나가 없어. 뚜띠가 누나라고 하는 사람 누구 있지? 뚜띠.. 아.. 민규. 민규 누나. 민규 누나. 자 선심 썼다. 뚜띠 편 데리고 와. 그럼 두 명 뽑고 갈게요. 제자리까지. 아니 아니 한 명. 너가 있어? 아니 한 명 한 명. 아니 아니 무슨.. 아니 쪼띠 없는 쪼띠 잘 행 애 바지. 싫어요. 싫어요. 저쪽에 앞에 누구야? 나. 짠. 아니 나나야 뭐임? 뭐임? 짱 잘했어. 남일도 기대된다. 얼마나 잘할까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고. 우리가 안 올랐네. 태양 사는 거 똑같은 거 봐. 더 속이는데? 가자. 1등 상품들이 뭐냐? 오케이 나 지금 1등. 아닌 거 같은데? 나 1등. 나 안 꼴있지. 와 나 컨트롤 지렸고. 까비. 죽었고. 죽었다고요? 아 잠깐만 아니. 아니 뭐함. 나나야. 나나야. 나나야 캐릭터가 이상해. 나나야 캐릭터가 꺾이면서.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캐릭터 왜 저래. 안돼. 잠깐만. 나나야. 안돼. dog 뚜드bridge schof 남은 빼고 다 죽었구나. 레전드. 나 1등인데 심지어. ㅋㅋㅋㅋㅋㅋㅋㅋ 아구... 멈춰... 지금 또 바람피러 가기 전에 나한테 전화한 거 아니죠? 맞아요. 이 사람 왜 이러지? 진짜 변태인가 봐. 꼭... 자기 어디 갈 때 약간 그 죄책감이... 바람피기 전에 자기 여자한테 잠 잘해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죄책감이 더 든 거야. 본인이 오후 4시 40분에 제 카톡을 보내자마자 씹어가지고 연락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옳은 것 같긴 한데... 그치만... 그래서 싫은가요? 그 안 씹었으면 연락 안 했겠죠, 지금? 아니, 지금 카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긴가민가 했는데 지금 또 바람피러 간다고 나한테 확인... 그래서 변태라 싫어요? 개 좋네. 뭔데 이거... 아, 나 오랜만에 당황했어. 왜 이래요? 맨날 그래서 싫어하더니... 그러니까... 역으로 들으니까 당황스럽긴 하네. 특히... 근데... 사실은 나도 바람피러 가야 돼, 이제. 늦으면 안 돼서. 누구랑? 차비랑. 둘이 그럴 줄 알았어. 기다려. 다시 올게. 돈 벌어 올게. 놀고 있어. 다른 여자랑. 많이 벌어와. 어쩌다 보니... 이렇게 된 거죠? 많이 벌어와 좋네요. 잡حتουμε 한 번 다음에. 에이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